알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고 제가 한 2주 수요일에 빠졌더니 다른 교회로 다 가셨나 봐 갈 사람은 가고 온 사람은 오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그치? 아멘 자 우리 질문 받기 전에 뭐 할 말 있으신 분? 없이요? 질문! 김선우 집사님이 질문하면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촥 이렇게 돼 또 무슨 무서운 질문을 어? 그치? 어 조건이 있지? 어? 어? 좋았는데요? 또 원약이 있어 어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 어 하나님이 건망증이 계시든지 사람이 건망증이 있든지 사실 오늘 공부할 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뭐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뭐 믿음의 장사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뭐 이러면 그만 끝나지만 이게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다든지 할 때는 자식을 각을 떠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불에 태워서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라 뭐 이러는 거니까 좀 어려운 장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그 질문은 대답이 저절로 될 것 같아 그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보면요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넌 널 떠나라 먼저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떠나라 이 말이 아니고 떠나라 복 줄게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아무나 붙들고 그냥 내가 너 복 줄게 지나가는 무슨 나그네 붙잡고 내가 당신 오늘 참 복된 날이다 내가 내 재산을 당신에게 줄게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물론 아브라함이 그냥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다 섞어가지고 에브라지를 빼면 아마 그런 사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 가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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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지만 그 당시 갈대야 우루라는 데는 굉장히 잘 사는 데였거든요 마치 베벌레일 같이 그렇게 잘 사는 데고 나중에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뭐 또 장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막 찌들려가지고 사는데 나와라 내가 복 줄게 이랬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와라 그 다음에 복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말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갔겠지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못하고 그걸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아, 예! TK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okay okay 아멘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소리는 벌거벗고 다니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뭘까요? 걱정이지 걱정 그죠? 걱정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릴까요? 욕심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한다는 소리는 걱정을 왜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 잘못될까봐 하는 거야 그치?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 나 이거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나 이거 장사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데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 걱정을 한다고 그래서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러려면 가서 씨앗이나 하나 뿌려라 그러니까 앉아서 멀쩡히 걱정한다는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걱정한다는 것은 망할까 걱정하는 건 난 못 먹을까 봐 못 먹을까 봐 걱정하면 먹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입에다 집어 여야지 그런데 못 먹으면 어떡하지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다고 해서 왜냐하면 작은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는 그리고 네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더 크게 한다거나 차라리 약이나 발라라 우리가 그럴 때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괜히 불안해하고 그래요 무서워서 망할까 봐 저도 요즘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떨 때는 그 걱정, 근심 때문에 밤을 지샌 적도 참 많아요 그런데 밤을 지새면 걱정, 근심한 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사람들이 걱정, 근심할 때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술 쳐먹어 마신다고 그러면 안 돼 술은 쳐먹는다고 그래야지 술 쳐먹어 술 쳐먹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될 거면 가서 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작은 것이라도 못하는 거는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옛날에 병원할 때 제가 세리토스 오피스에 가면 엑스레이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사람들이 옷을 벗고 이렇게 갈아입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기다리는 데가 있거든 거기다 이렇게 조금만 하나 붙여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붙여놨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고 탈탈탈탈탈 떨어 떨으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세요? 제가 언젠가 그냥 지나가자 우리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유독 마음에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영어 버전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써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대신에 이 참으며 대신에 protect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protect는 참는다라는 말보다는 뭐라는 거죠? 보호한다는 말이 더 맞아요 그렇죠? 보호한다는 말 여기서 참으며 영어 버전하는 protect로 항상 보호한다가 참으며 번역 또는 이것으로 보인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버전하고 한국 버전하고 좀 다르죠? 왜 다를까? 왜 다를까요? 번역한 사람 마음이니까 다르지 지 마음이지 뭐 그렇죠? 이런 구절이 사실은 성정책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이렇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말도 있지만 맞아 들어가지 않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기분이 삼삼해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 거야? My feeling today 뭐 이렇게 안 돼 이게 안 돼 뭐 뭐 음식이 달달해 뭐 이거 이게 안 돼요 이런 그러니까 말에는 그러니까 내가 보호한다 그럼 protect 그거는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딱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뭐에 달렸을까 문맥에 달렸죠 문맥에 그러니까 한 말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에 달렸을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어떤 사람이 Today I feel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로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오늘 기분 좋다 오늘 기분 쨔지네 그죠? 이거 어느 거를 써야 될까요? 네 마음이야 그건 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달린 거야? 번역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는데 그 번역하는 사람의 사상에 따라 달렸어요 저같이 좀 이렇게 좀 옛날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오늘 기분 삼삼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름이 주르르 흐르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기분이 아주 대체적으로 양호해 뭐 이런다고요 그 사람의 사상에 따라서 달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성경책은 번역 버전이 매년 나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자꾸 변해요 우리가 보는 이 원어는 안 변해요 원어는 죽은 언어야 그 당시에 쓰고 있는 그게 이제 그대로 frozen 된 거거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는 살아서 막 그냥 변동을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우리가 쓸 때는 매번 그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NIB 같은 거 이런 거는 벌써 지금 20년 3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재미없다고 또 어떤 거는 너무 현대화해가지고 뭐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그럼 또 그것도 좀 그렇고 이게 막 변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그 한 단어가 이 의미도 있고 이 의미도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할 땐 이걸 딴 거고 한국 사람이 딸 때는 이걸 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원어의 뜻이 아주 잘 나옵니다 어떻게 합칠까 언어로 프로텍트하면서 참는다 그 말씀은 어렵다다 굉장히 쉬운데 제가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영이를 밥을 먹여가지고 제가 책상다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 눕혀요 눕히면 거기가 저거 뭐 이래요 한 30분을 하고 있으면 다리가 저려 그럴 때 에이 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애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나한테 애 한 번도 안 줄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참아야지 언제까지 끝까지 참아야지 그러니까 얘를 뭐를 하기 위해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야 참는 거야 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고통을 참는 거야 뭐가 왜 내가 진영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떨 때는요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발이 막 덜덜덜덜 떨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두 손으로 다리를 잡아 애를 치우는 게 아니고 왜 걔를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참는다는 거야 아멘 그게 진짜 사랑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 이건 너무 아파서 안되겠다 나 좀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채찍 맞다가 아 이 자식이 어따가 채찍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다 죽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의지에 달려있는 거야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장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저린대요 이러면 안 돼 저린대도 참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의지가 거기서 활동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게 아닙니다 물론 연애를 하면 참을 수 있어 연애를 하면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참을 수 있어 근데 그 연애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연애를 하면 연애를 연애를 진짜 연애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을 저절로 하게 된대요 맞아요? 틀려요 그치? 맞지? 연애를 찐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일을 자진해서 할 수 있대요 있잖아요? 맞아요? 밤새 놀고서는 내가 운전해 줄게 어디 사니? 강릉 강릉 내가 다 줄게 끝까지 갔다 오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저절로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호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하는데 누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보호하고 참으며 했고 그 사람을 믿어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너를 믿느니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넌 몇 번씩이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사랑하면 계속해서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세상 살면서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한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만이야? 할렐루야 그 중 그냥 칼로 잘라면서 쫙 잘라면서 돌았으면 그만이죠 저 꼴보기 싫은 건 못하러 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꼴보기 싫은 거를 보는 것을 넘어서 끌어안아야 되니까 막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죠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참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라며 소망하라는 거는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도 뭔가 할 수 있대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싹수가 노랗다 그죠? 그렇지만 끝까지 말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디서 뭘 읽다가 어떨 땐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커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런데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하니 이런 것도 있대요 또 내가 너 낳고 너 때문에 내가 뭐 이런대요 사람들이 그러면 될까요 안될까요? 그런 게 참 제가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게 많대요 자기가 임신을 하기 싫었는데 덜컥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얘가 태어나서 그런 것 같이 자꾸 느껴지니까 내가 너 때문에 자꾸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너도 언젠가는 잘 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가져야 돼 쉽다 어렵다 옆에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쉽다 어렵다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견딘다라는 말은 견딘다라는 말은 끝까지 한다는 소리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르면 안 돼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칼을 내려놓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헤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는 안 돼 문을 쾅 닫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금 뿌린다 절대로 뿌리면 안 돼 누군가와 헤어질 때도 누군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될 때도 문은 조금 열어놔야 돼요 무슨 문 혹시라도 그 사람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말인데 이렇게 여지도 있고 이렇게 이런 틈 틈새 틈새를 조금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 이 뭐 쪼쪼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메시지 왔는데 이런 뭐 쪼쪼쪼 해가지고 보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냥 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뭐라고 하기 싫으면 대답을 안 하면 돼 그럼 저 사람이 내가 무슨 마음인지 모를 거 아니야 걷다 대고 뭐 나 이 새끼야 뭐 너 같은 새끼가 이 새끼야 그 당당한 새끼야 뭐 이러면 나중에 그 레코드가 다 남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게 막 돌아 하지 마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이랑 어쩔 수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누군가를 다 끌어안을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22장 같이 한번 봅시다 22장이 좀 어렵기도 한 장이에요 언뜻 보면 쉽기도 하지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이 무슨 일이요? 2주 지나니까 우리 다 그냥 적어 있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21장 얘기죠 그렇죠? 21장이 무슨 얘기였죠? 이스마엘하고 이제 하가라고 나가라고 그런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언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 이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돼요 그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요 내 마음속에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이런 게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좋은 데 쓴다 나쁜 데 쓴다 거의 대부분이 나쁜 데 씁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 우리 다 그냥 이렇게 싸고 시험 본다 그러면 다 시험이라는 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딱 느껴지기 때문에 또 뭐 누구를 시험 들게 한다 뭐 이런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게 한다는 얘기를 한다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들이라 번제로 들이라는 말은 우선 목을 따고 죽이라는 말이죠 칼로 누구를 자기 아들을 칼로 목을 따서 죽이고서 그냥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팔, 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다 씻은 다음에 그걸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냐고 태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번제로 들이라 라는 이 번제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태우라는 말이 아니고 각을 떠서 물로 씻어가지고 올려놓고 불을 태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완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에? 3일에 아브라함이 어디 살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그죠? 21장에 부엘세바에 살았잖아요 그죠? 부엘세바가 어디라고 그랬죠? 알 수가 있나 남쪽 조금 남쪽 그죠? 조금 남쪽 여기 말하는 모래아산은 어디죠?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3일길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며칠길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그냥 간다 그러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가면 그저 하루만 안 믿을까봐 한번 뭐야 이거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이제 모래아산이야 모래아산 부엘세바 부엘세바 찾아야지 여기서 여기까지면 여기서 여기까지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20마일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0마일 40마일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면 그저 줄잡아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아침이든지 그날 밤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왜 3일이 걸렸을까? 늙어서 이렇게 가서가 아니겠죠 그죠?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어떻게 바라봤다고? 3일이 지났는데도 왜 그랬을까? 발이 안 떨어지죠 발이 안 떨어지 이 아브라함이 사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애 지긴다는 소리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나무를 지고 갈 정도면 여섯 살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여섯 살 난 애한테 번제 나무를 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열 살 난 애한테 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다 지고 갈 수 있을 나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들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통박을 굴린다 이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야 다 하면 머리 굴릴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해 가로대 아버지요 그때는 이러지 아버님 내 아들아 내가 여기는 이삭이 가로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혹시 아버지 까먹으셨어요? 그 얘기지 그죠? 아브라함이 가로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응? 아버지는 믿었겠지 역시 아버지는 저 같으면 아버지는 믿었을 거예요 역시 신씨가 나한테도 아버지가 번제하려면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리고 갔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그럼 이제 이삭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아까 이 딱 했는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 사대 어떻게 했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그럼 그전에는 아 이걸 잡아야 아는겨?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야 이거 그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다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어디죠? 아까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준비되리라 산량이 준비돼요? 산 어린 양이 준비된다는 말이죠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왜냐하면 그 모래야 그 산에서 누가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몇 천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 그게 모래야 산이에요 그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혔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세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나를 가리켜 누구 누구가 난데 여호와를 가리켜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향하여 맹세한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죠? 누구만 할 수 있는 소리야? 하나님은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여 쓴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를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완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거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저는 이따가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완에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의 거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러면요 제일 먼저 뜨는 생각이 밀가가 누구요 여러분 밀가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그렇죠?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구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턱 맞는다고 그래요 하였더라 그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동생은 부수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러면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다 어떡하죠? 마음속에 Who cares? 내가 할 게 부두엘이든 부두가에서 낳았던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죠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고 어? 리부가는 낳으라 리부가는 누구죠? 이삭의 이삭의 부인이야 그죠? 이삭의 부인 아까 그 죽었다 살아난 이삭의 부인이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버려요 자 우리 우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죠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죠?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이야 이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나를 알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힘든 일을 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소리야? 아브라함을 그 말을 하면 안 믿는 사람은 저런 그래요 예수쟁이들 말이 참 말은 잘한다 그러죠 그죠?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일까? 맞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맞는 말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느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아브라함이 멋있는 할아버지지 맞아 멋있는 할아버지야 맞아 또 다른 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장면이 씬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느 장면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야 뭘까? 어?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백년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일은 뭐였을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아브라함이 아니 그러니까 22장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22장에 딱 들어온 아브라함이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이야 내 아들을 죽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직전까지 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뭘까? 이삭을 얻은 것 다 억울이 하세요? 난 디서그리 어? 아 할레를 받은 거 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뭐였을까? 이스마일을 죽인 겁니다 이스마일을 버린 거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한 거야? 왜? 아브라함은 사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남자야 누구에 관해서는? 이스마일에 관해서는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의 친자식 가짜 자식 친자식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자기가 아주 늙어서 얻은 첫 아들이야 첫 아들 정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몇 살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13살 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만약에 내가 아버지였는데 내가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서 내가 13살까지 낳았는데 그 놈이 자동차 사고를 죽었다든지 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갈대야우르를 떠난 일도 큰일이야 전쟁을 해서 이긴 것도 큰일이야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셋이서 흥정하고 그것도 큰일이야 할레를 한 것도 큰일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막 말씀해 주신 것도 큰일이야 근데 제가 제가 아브라함이 돼서 보면요 22장에 딱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그 마음이 정말 어두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을 줬으니까 좋기도 좋아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자식을 하나 죽이고 새 자식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새 자식 하나 죽은 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나 괜찮아 이제 이거 있으니까 됐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지금 어두운 남자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남자에게 뭘 하라고? 볼게 어? 그 진자식은 이제 이삭인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또? 또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상처를 왕창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다 소금을 소금이 아니고 그냥 막 그냥 발리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브라함이 돼서 저는 그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 내가 21장 딱 넘어가면요 나는 진짜 막 소주를 좀 소주를 못 마시지만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리고 아들을 보면요 이삭을 보면 이뻐 이쁜데 여러분 영화에 이런 거 아세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 얼굴이 왔다가 저 얼굴이 왔다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 하갈은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스마엘 얼굴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느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널 좀 시험해야 되겠다 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왕창들에 그냥 왜 그랬을까? 하느님이 하느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지금 그 아브라함의 아주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를 치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평생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왜? 사람이 사람이 아들이 하나 죽잖아요 아들이 죽으면 이삭이 뭘로 변할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스마일을 이스마일이 없어지고 나면 이삭이 뭘로 오로메리클리 나의 우상이 돼버려요 세상에서 가장 어떤 것이 세상에 어디 괴한 괴 얼마나 귀해요 모든 것을 다 뭐 사라고 뭐 하가리고 없어 그냥 다 집을 치고 나는 뭐만 있으면 돼 이삭만 있으면 되는 걸로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한테도 그럴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일만 하면 만약에 이삭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나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과거가 있는 남자인데 이삭이 병에 걸렸어 어떻게 하죠? 뭐 같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납니다 뭐 이런 뭐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요 확 돌아버리지 그죠? 그러나 또 누가 이삭을 때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뭐 또 뒤집어지지 가서 뭐 죽여야지 그런데 또 어느 날 이삭이 병신같은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학교 가서 플렁크 맞아서 왔어 F마다으로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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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이거 막 뒤집어지는 일이야 그러면 야 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런 빌어먹을 놈이나 그게 막 다 옛날 때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고 뭐라고 그럴까요? 너 때문에 누가 죽었는데 이삭이 죽었는데 너 이런 이 잡은 뭐 별로 안개처럼 막 나오겠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12장에서 그랬잖아요 너로 인해서 만민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오르메르클리 이삭이 뭐가 돼 버렸어? 우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턱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어느 날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 아내에 있는데 내 아들을 받쳐라 아멘 슬프지만 아멘 그리고 받쳤다 고생을 하면서 이랬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들어갈 때 완전히 그냥 꾸겨지고 찢어지고 막 피투성이었는 사람한테 가서 넌 이제 죽어라 이런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왜 그랬느냐면 네가 이삭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너는 망한다 망한다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뭐 온갖 다 찢어지고 망가지고 내가 뭐 하려는 거 있죠 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쳐야 되는 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우상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야 될까 내놓으라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야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를 그냥 다 뿌리쳐 내놔라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되었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건 내가 이걸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것일까 말아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이라는 거를 왜 가져야 할까 저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신앙은 그냥 그냥 갖는 거야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우아하고 이렇게 좀 젠틀맨하고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그냥 갖는 거야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아 예 저 기독교인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많잖아요 그죠 내 이웃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왕댐을 내려라 아 넥타이도 좀 매고요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렇게 복도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관념에서 볼 때 좀 이렇게 좀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저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네 저게 인문학은 커녕하고 저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들은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론 그것도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글쎄 신앙을 그렇게 가져서도 될까라는 생각은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과연 내가 기독교를 믿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 내가 뭐 그냥 방황기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 그냥 뭐 성경 구절 좀 외운다고 그래서 내가 뭐 좀 이렇게 주기도 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운다고 그래서 그것은 나한테 내 정말 내 인격이 내 그게 정말 향상이 될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요 좀 좀 재수 없어져요 거기 때문에 더 재수 없어집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내 이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시험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왜 볼까?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맙시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놈의 시험 그러면 우리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왜 볼까? 왜냐하면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왜 신학생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삼성 태블렛을 하나 두 개씩 가져갔어요 하나에 390짜리 사가지고 가가지고 첫날 딱 올려놔요 캄보디아 같은 데서 삼성 태블렛 S펜이 있는 거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요 사람들의 눈이 금방 빨개져요 금방 충혈돼 그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내가 다 끝나서 시험을 볼 텐데 제일 점수 높은 사람이 이거?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은 이런 사상이 있어요 학교에 딱 가면 벌써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알아 무슨 뜻이냐면 한 30명 있으면 나는 몇 등이다 라는 걸 다 알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가면 내가 30명인데 나는 15등이야 재수가 좋으면 14등까지 할 수 있고 어느 날 재수가 없으면 16등이야 근데 나는 15등이야 딱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와서 1등 하는 사람한테 딱 하나 줍니다 그러면 15등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마음 속에 아 저거? 내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 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타이블렛을 딱 갖다 놓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견물 생심이라고 저걸 내가 왜? 다른 거 뭐 다른 선생님이 갖다 준 뭐 볼펜 같은 거 이런 건 1등 가져 가져 너 가져 난 쿨한 사람이야 이런데 타이블렛을 딱 갖다 놓으면요 저건 반드시 내가 가져야 돼 그러면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1등에서 5등까지만 공부를 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죠? 나머지 애들은 찬스가 없는 애들이야 안 늦는 애들인가 1등에서 5등 안 늦는 애들면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요 목요일 날 밤부터 학교가 조용해 아무도 왜?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저거 3일밖에 안 했는데 그죠? 내가 저거 말한 거 다 들었는데 저 안에서 나온다 하니까 그리고 제가 만나 그러거든요 이건 시험에 나와요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네 가지 있는데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딱따떼 그러니까 다 외워요 그리고 끝나면 시험을 다 봅니다 물론 1등은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한 2년 동안 돈이 아까워서 안 사갔어요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쿨한 선생님이니까 시험 안 봐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들 어떤 놈은 그냥 왜 그럴까? 시험이라는 거는 참 이상해 시험이라는 거는 누굴 위해서 보는 걸까요? 학생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학생이 뭘 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근데 우리는 시험들을 딱 그러면 나한테 뭐가 되는 걸로 알아? 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아브라함을 뭐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미 김선우 집사님께서 예언하신 바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야 땡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돼? 축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이게 그릇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변화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바꿔놔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 그게 이삭이야 이게 복도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야 왜? 사단이 아브라함을 치기 위해서 누구만 하면 돼? 이삭을 세게 칠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살짝 건드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지집어지죠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 지금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지긴 사람이거든 지기라고 내보낸 사람은 하고 싶었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했어? 와이프 때문에 그런 거야 언제는 들어가라 그러고 언제는 나오라 그러고 언제는 버리라 그러고 그걸 또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의 말을 들으라 말아라 들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나는 억울해 나는 하나 있는 자식을 내가 그거 똥기저기 갈아주고 내 다리에 얹어가지고 저려 죽였는데 그거 흔들어 놓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십여 년을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누가? 하나님하고 내 아내가 내 인생이 그거 그런 거야 괜히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속에 어두운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고 가고 이삭이 나오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막 엉켜가지고 이삭은 자기의 뭐가 됐어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게 나중에 리부가 얘기 나오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놔뒀다 그랬는데 이 새끼가 날짜가 됐는데 장가갈 생각을 안 하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야 너는 어떻게 뭐 뒤집어지겠죠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또 그 동네 여자들이랑 막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쥐길 놈이 있나 내가 너무 막 그렇게 되겠죠 이게 또 어디로 간다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삭이 자기를 확 올감엔 뭐야? 족쇄입니다 족쇄 족쇄 축복을 가장한 족쇄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야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스마일이 없었으면 이스마일이 없었으면 글쎄요 이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모르겠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고쳐야 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정말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너 이제 가라 이제 번제를 받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어 없어 왜? 자기는 이미 신앙의 걸음을 어떻게 했어? 걸어왔거든 얼마 동안 몇십 년을 걸어왔습니다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그래 잘됐다 그냥 여기서요? 그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이거는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이런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3일을 가는 거예요 3일을 가는 거야 가서 좀 쉬었다 잠깐 그런 거 있죠 엄마가 잠깐만 좀 쉬었다 거기를 막 아 좀 쉬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속에 뭐를 해야 될까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내가 뭐 이거는 예스까노까밖에 없어 그죠? 이걸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한다고 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요 한다고 그 마음이 올라가면서도 확 다 뒤집어질 것 같아 그리고 거기를 이삭을 묶어요 물론 이삭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할아버지거든요 백세 난 할아버지인데 만약에 나를 우리 아버지가 묶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묶을 것 같아 아버지 당신도 한번 묶여 보셔 이삭이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칼을 이렇게 칼을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너 시험 합격됐다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됐다 이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오라 그 말은 그 말은 옛날에 몰랐는디 이제는 알겄니유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너의 마음이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했다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산신령이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한번 어떻게 했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는 하는 거 땅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반드시 그것을 경험 어떻게 해야 됐다 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뭐가 돼야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 아멘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산을 내려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다 서론이고 본론 결론은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가진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감사하는 마음 또 있어요 여호와 이래라는 말은 여호와 이래라는 말은 이제 나는 옛날에 있었던 상처를 어떻게 했다 치유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자식 때문에 나의 우상 때문에 내가 쓰러질 일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발걸음은 내려오는 발걸음은 자기의 족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풀어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풀어놓고 그걸 등에 쥐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이 신앙을 가질 때 저는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과연 그것을 해야만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신앙이니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문제는 이거예요 신앙을 갖는다 라는 말은 이런 일을 경험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혹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는 말이냐를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나 그냥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기도하고 가끔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아니면 이런 일을 경험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갔는데 이런 걸 보고 잘못 발 디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이거 하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참 무서운 거죠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나도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것 야 오늘 날씨 참 좋았지 굳이 어때요 오늘 날씨 좋지 않았어요 낮에 낮에 진짜 깨끗하고 착한 그런 거 보고 아싸라게 좋다고 그런 거예요 아싸라게 좋다 날씨가 그 정도 그저 신선이 어떻게 한국보다 훨씬 좋았죠 미세먼지는 몰라 우리는 미세먼지가 뭔지도 모르고 하늘을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완전 수정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하늘이 하면 그냥 들어오는 그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럼 과연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날씨 좋다라는 말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음성 들려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내 우상을 내려놓는 걸 내가 좀 도와줄까 하실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라 하셨는데 요즘은 하나님도 조금 절제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거 프라이버시예요 뭐 이럴까봐 내 우상을 내려놓는 걸 내가 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요요요요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차만 주세요 차 집 주세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우리는 그냥 오로 메리클리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 이렇게 무르르는 소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처럼 이런 거 그거 좀 들려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드려라 그럼 할 수 있는지 마지막에 리브가 얘기 나온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고쳐놓고 이제는 너의 자식이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준비를 다 끝마쳤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이것이 없이 그냥 하려 그러면 결혼시키는데 또 한 30년 걸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여자 아니 이삭이 어떤 여자 데리고 오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요 얘 조상이 누구냐 부터 시작해서 학벌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밤에 잘 때 코 고느냐 김치 담글 줄 아느냐 김치도 백김치 뭐 얼마나 많이 따지겠어요 아까 우리 TK집사님 말한 게 그거야 온가지 잡탕을 다 해야 되겠지 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그것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니까 중요하니까 왜 이삭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별소리가 다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보내서 그게 데려왔어 데려오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요 야 이런 잡을 놈아 내가 너 돈 들여가지고 거기 보냈더니 어디서 이런 여자를 데려왔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한두 번일까 우리 다 알잖아요 코리안 드라마 보면 하얀 봉투가 한 20개는 있어야 돼 이제 그만 떨어져라 그만 떨어져라 얼마나 많아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자식이 뭐니까 나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지나치면 그 사람을 막아요 그 사람을 막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거 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뭐를 원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큰 자식이 있는데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나가려고 그러면 또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식 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이 자녀에게 좋은 것일까 라는 것은 부모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나의 생각이 너무나 어떻게 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자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뭐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봐도 그렇고 뭘 해도 왜냐하면 그게 중요해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될 것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생각이 맞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의사들이 대개 환자가 아기를 데려오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치료한다 엄마를 치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애를 먹으라고 그럴 때 애 병이 나라고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엄마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약을 줄 때가 90%가 넘는데요 어? 왜냐하면 그거 안 주면 저게 약 안 줬다고 저런 돌파리가 있나 뭐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뭐 결혼하는 데도 그렇고 얼마나 많아요 그게 자식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대박난 사람은 부모가 별로 없어요 반 이상은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반 이상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백과사전에서 두 페이지 이상을 차지한 사람 그러니까 이름 딱 했는데 뭐 뭐 하면 이렇게 두 페이지 이상 그 사람 얘기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화 여러분은 두 페이지 안 나와 거기 없어 근데 누구 뭐 케네디 그러면 두 페이지 나오잖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뽑았대 엔사이클로페디아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부모를 다 뽑았어 그랬더니 반 이상이 모조리티가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이야 하나가 없든지 둘 다 없든지 온군계 다 있는 사람이 50% 미만이래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너무 자식 사랑한 나머지 그 자식이 잘되는 길을 내가 못 보는 거야 왜? 누구 생각이 너무 세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의 뭐가 됐기 때문에 우상이 됐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비즈니스도 거기에 목 따라 맨 사람 있죠 그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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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이렇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테슬라 만든 사장 일란 머스크라는 사람 그 사람은 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놓고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 마음은 그냥 돌아서는 사람이야 그게 내 우상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세상에 우리 그렇게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돈 버는 거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뭐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릇이 돼야지 어떻게 종재기만 해가지고 거기다 부어주세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요 입이 커야 크게 벌리지 종재기만 한 거 암만 크게 벌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었죠 근데 이걸 크게 해야 되는데 이걸 크게 하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비결입니다 인생의 비결이에요 내가 삶을 사는데 뭐든지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 빼놓고 아멘 하나님한테 목 매다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못하면 나는 죽어야지 살 수 없어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대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돌아쓰고 근데 이게 거기서 나와야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뭐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건 못합니다 그 이런 거 있죠 괴로워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눈만 뜨면 그 일이 이렇게 버글버글버글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해봤는지 몰라 저는 옛날에 누구를 미워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버글버글버글 올라 그리고 이렇게 어디서 마주치면요 그날 아주 재수 없어 교회 다녀도 재수는 없어 그 사람 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야 돼요 당신도 잘 되십시오 나는 더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내가 당신도 잘 되십시오 이래야지 저건 저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이러면요 우리 삶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길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짜릿해 짜릿해 그렇지만 그 내려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라는 게 아니야 그게 나의 족쇄가 어디야 아니라는 거예요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성공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순간부터는 22장 이후부터는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앙금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앙금이 없다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 마음으로 깨끗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 까짓거 하나님만 있으면 됐지 아멘 까짓거 하나님만 있으면 됐지 그리고 살아요 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시금총에 확 처박을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걸 나오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나 그거 해야 되겠다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그분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아멘 누가 또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름은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팍 팍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과연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가야만 하는 것인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어두운 구늘을 가슴에 품어야만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제를 주시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나를 못 살게 하고 있는 것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우상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들고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삶을 살면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서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이 변하고 한 사람이 변하고 변한 그 사람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